네 수준 높으십니다.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한가위 명절에 서울육사박물관을 찾아주시고 또 평양예술단의 공연장을 특별히 이렇게 찾아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. 청평수는 잘 드셨나요? 네 저는 저희들이 어제부터 공연을 열심히 다니느라고 아직 성편을 두 개밖에 못 먹었어요. 오늘 공연이 끝나면 집에 가서 제가 손으로 빚지는 못했지만 성편을 사서 아주 배불리 실컷 먹으려 합니다. 한가위 명절이 될 때마다 고향의 우리 명절 풍경이 너무도 많이 생각납니다. 그때는 어려워질 적이고 또 우리 부모님 선에서 명절을 이렇게 마실 때여서 부모님의 그 수고로움과 또 가족의 소중함을 미처 모르고 지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와서 가족이 없이 이렇게 설 명절 때마다 지내고 보니까 그 가족의 소중함 그것이 정말로 세상스럽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가족 여러분들과 반영하셨는데 가족과의 사랑과 정을 더 터득히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 순서는 모렛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실 때 머리에 반영하셨던 그 물덩이를 주제로 한 민성구영을 한번 관람해 보시겠습니다. 민성구영 물덩이 춤을 큰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민성구영 물덩이 춤을 추천드립니다. 민성구영 물덩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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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